자 이번 시간은 데이 1입니다. 디지털 도서관 구축해서 9페이지부터 해서 일단은 관련 문제까지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까지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도서관의 정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서들이 옛날 게 있고 요즘에 나온 게 있고 했는데 이 용어가 일단 거부감이 생겨요. 뭐냐면 옛날 책을 보시게 되면 콘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책에 보면 콘텐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규본 표기는 콘텐츠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가 내용을 다 고쳤습니다. 콘텐츠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써라 할 때 콘텐트 하면 옛날 사람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이렇게 쓰시면 돼요.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콘텐츠다 이렇게 자 라이센스가 맞으면 라이선스가 맞아요. 라이선스가 맞습니다. 맞으겠죠? 이런 것부터가 일단 스트레스 받죠? 처음 시작부터가 그렇죠? 그래서 콘텐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도서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한번 끊어 봅니다. 자 탁 끊으니까 앞부분은 디지털 뒷부분은 도서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디지털이 뭡니까? 하면 일단 디지털 하면 멀티미디어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가 전자라는 얘기를 사용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전자도서관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지털 도서관 찍은 거지?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뭐다? 유비커토스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해서 자 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버추어라고 얘기해서 가상, 가상세계, 가상현식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벽이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는 의미는 멀티미디어, 가상, 그 다음에 전자, 벽이 없는 이런 의미가 가미되어 있고 자 도서관 하면은 모든 컨텐츠들의 집합체다. 모든 자료를 모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건 시험지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지?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의미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개념적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딱 한 줄 나올 겁니다. 책에 보시면은 시공에 제약이 없는, 시공에 제약이 없는, 이렇게 딱 끊었습니다. 자 시공에 제약이 없는 이라는 의미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시공에 제약이 없다는 의미는. 자 그 다음 네트워크 기반이다. 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련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 하나의 서브가 있고 여기 서브가 있습니다. 서로 기종이 달라요. 그러면 서로 자료를 주고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얘하고 얘하고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통신 규약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해를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Z39.50 프로토콜이라고 합니까? 프로젝트라고 합니까? 프로토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이다 하면 일단 우리가 프로토콜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콘텐츠 시스템입니다. 하는 거. 콘텐츠 시스템. 각종 정보자원을 모아놓은 거다. 콘텐츠를 모아놨다. 그 다음 적용 영역도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끊어서 개념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하나로 합하니까 이렇게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고 이런 거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념적인 것이라면 이번에는 기능적 측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능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장서와 자원이 있습니다. 자 장서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기능은. 자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기능적 측면을 설명하세요 하면 두 가지 용어가 생각이 나야 돼요. 자 하나는 관리하는 거. 또 하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관리와 제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무리에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정보리트러시의 전반적 활동을 지원한다. 하니까 정보리트러시의 전반적 활동에는 어떤 게 있어요? 하면은 이런 게 있죠. 자 정보요구를 이용자들이 표현해야 됩니다. 자 표현하려고 하는 가장 하나의 예가 뭐가 있습니까? 이용자들이. 희망도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정보요구.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거 하나 좀 사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자료가 있냐냐를 확인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검색하는 의미죠. 자료를 검색한다. 자 그 다음에 적합성을 평가한다. 자 적합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거. 영화 같은 거 하나 보고 나면 우리가 테러를 하잖아. 테러범이 돼가지고. 영화 재미없다 하면은 무슨 테러를 한다 그래요? 별점 테러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아요라든가 별점 테러를 하는 거. 이런 것들 적합성 평가한다든가. 혹은 정보 가공하는 거. 데이터를 가공한다든가. 혹은 논문을 생산한다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또 생산해내는 거. 이러한 활동들 다 하는 정보리트러시의 전반적인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보니까 ARL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우리 이건 학교에서도 봤고 정보 서비스 할 때도 봤고. 이제 ARL 나오면 다 알겠죠. 연구도서관 뭐예요 이거? 연구도서관 협의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ARL에서 디지털 도서관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DL은 단일의 실체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도서관 하면 우리 장원에서 다 해결하려고 했었잖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근데 DL이 되려면 도서관과 도서관이 최소한 두 기관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DL이 되려면 복수의 실체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도서관 하면 내 자관만 생각하면 안 되고 복수의 연합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서 연결 기술이죠. 복수 서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양한 자원을 연결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연계, 뭐가 필요하다? 아까도 했는데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죠. 아까 우리 네트워크 얘기할 때도 프로토콜 용어 나왔고 여기도 프로토콜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연계는 이용자들에게 쉽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자 쉽게 공개돼야 된다 하면 우리가 종합 검색 엔진을 통해서 공개가 되잖아. 보통. 자 그래서 이 3번하고 4번은 서로 연결이 돼요. 저 4번 한번 보세요. 보편적 접근이 목표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네이버라든가 그렇죠? 혹은 다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이용하죠. 나는 근데 네이버나 다음보다는 구글을 많이 봅니다. 왜? 결과물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보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와서 디지털 도서관 장서들은 문헌의 대체물에 국한되지 않고 인쇄 형식으로 표현되거나 배포될 수 없는 디지털 인공물까지 확대가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인공물 하면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쉽게 머리에 떠올리는 게 유튜브예요. 요새 그렇죠? 유튜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디지털 인공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5가지 정도가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서. 자 2번에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복잡한데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뭐 그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도서관의 발전 단계를 크게 여기서는 3개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자 3개 단계인데 결국 3단계에서는 용어가 뭐예요? 디지털로 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처음에 1단계는 우리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해서 이걸 우리가 LAS라고 얘기를 하죠. L-A-S 합해서 LA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리 도서관 자관을 위한 LAS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아까 또 얘기했던 어떤 용어를 사용했습니까? 우리 처음에는 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 디지털 용어. 자 그 다음 4단계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용어가 등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유비커터스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4단계까지 가려면. 그렇죠? 근데 여기는 3단계 디지털 도서관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자원은 자관의 LAS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자원을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날로그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서 생각하시면 돼요. 단행본 페이프로 된 것들. 여기서 출발을 하고 2단계 전자자원에 가서는 장서라는 용어 대신에 뭘 사용한다? 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전자자원. 자 3단계 디지털에 오니까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1단계의 장서와 2단계의 자원을 모아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 역할은 처음에는 우리가 소유가 중요했습니다. 소유 개념이. 우리 도서관에 이 책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 오니까 소유도 중요하지만 접근도 중요하더라. 해서 여기에서는 갈등이 생겼죠. 소유가 우선이냐 접근이 우선이냐 해서 옛날에는 장서 관리론을 보면 두 가지 이론에 대한 갈등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소유, 접근 다 중요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게 하나 덧붙여줬죠. 뭐가 중요합니까? 보존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보존이 없다면 우리 도서관에 뭘 읽게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도서관에 오늘 내가 이 자료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제공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기 찾았는데 오늘 오니까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제 없다고 얘기하네. 자 그렇게 되면 뭘 읽게 돼 우리 도서관이? 신뢰성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뒤에 가면 이 보존에 관련된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보존이라는 의미. 자 그 다음에 1단계 핵심 시스템 하면 우리가 장소를 관리하는 목록 시스템이었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우리가 컨텐츠 관리라고 얘기를 했고 자 디지털은 장소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컬렉션 관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장소라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 아이템들이 있죠? 하나하나의 아이템들이 모여서 전체의 뭘 구성하게 된다? 컬렉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컬렉션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로 갈수록. 왜? 자료가 엄청나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체를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요 메타데이터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마크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크21이라든가 코막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마크 중심으로 왔는데 그 다음 2단계 오니까 각 기관들이 각 기관들이 자신들만의 메타데이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 따로따로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원 메타데이터로. 그래서 우리가 목록에서는 이걸 외웠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무슨 분야? 뭐 애드 같으면 기록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차원을 더 지나 지나 뭐가 나왔냐? 이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장서 메타데이터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목록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야. 별 의미가 없어. 지금 봐도 그죠? 아 이렇게 흘러맞구나. 이해돼.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오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요. 또 옛날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본서 보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DC Collection AP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옛날 용어로 되어 있거든. 책들 보통 보면은.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밑에서 설명이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검색 인터페이스는 우리는 오팩 중심이었잖아. 처음에. 그 다음에 목록에서 우리가 웹팩이라고도 한다 해서 2단계는 웹팩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3단계 디지털로 오니까 포탈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자 포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관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포탈은 진입문이에요. 정보의 진입문.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이 네이브나 다음과 같이 이용자들의 진입하는 문이 돼야 된다라고 이 포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 그 다음에 검색 방식은 다 개별 쪽으로 검색을 해야 돼요. 여기는 장석 따로. 연속 간행물 따로. 여기도 각 메타데이터별로 따로 개별 검색을 다 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예요? 모아야 된다는 느낌이 나왔잖아. 그래서 모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통합이라는 검색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 자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내용은 첫 번째 보존이 중요하게 됐다. 그 다음 장수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규모가 이제 커졌다. 자 그 다음에 도서관 포탈로 가야 된다. 이제 도서관이 진입문이 된다. 모든 이용자들의. 자 그 다음에 통합해서 검색해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잡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장서 메타데이터 두 가지 아까 봤는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거의 내가 데이터 통계를 내보니까 시험에 나온 점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RSLP CD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RSLP라는 리서치 서포트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석하는데 뒤에 이 CD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 아까 내가 장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C는 컬렉션일 겁니다. 맞죠? 자 D는 디스크립션이에요. 이렇게 장서를 기술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RSLP CD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에는 이 세 가지 개체에 대해서 간략한 기술을 위한 일종의 명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가지 개체입니다. 자 장서에 대한 표현을 하려면 일단 장서라는 요소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이 장서가 어느 기관에 소장되어 있느냐? 이 소장처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서를 어느 기관에서 제공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명세 이걸 RSLP CD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1위로 내려오는 겁니다. 2번으로. 자 2번으로 내려오니까 DC 컬렉션 AP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에는 AP라는 걸 일단 먼저 한번 개념을 보게 되면 자 AP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 응용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응용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메타데이터를 새롭게 만든 것 자 여기서는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활용하는 겁니다. 기존의 메타데이터에 있는 내용들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여기 2단계 보니까 각 기관들이 자기들만의 메타데이터가 있었잖아. 이 메타데이터가 서로 어떻게 상호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야. 따로 쓰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서로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하나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이제 응용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해요. 응용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DC Collection AP라고 하는 것은 DCMI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DC라고 나왔으니까 DCMI에서 제안을 했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장스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니까 얘를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RS, LP, CD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DC, CD, AP에서 2003년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옛날 거 보시면 다 이걸로 돼 있거든. 근데 이게 아니고 명칭이 뭐다? 이걸로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하면은 장소를 찾아야 되겠지. 그 다음 내가 원한 걸 선정도 해야 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목적이. 자 그 다음에 5번 기존 메타데이터에서 아이템들을 수집해서 이름, 접근, 권한, 아이템, 적합 이용자 등의 요소 세트를 또 새롭게 만들어냈다. 자 기존 메타데이터를 내가 아까 재활용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건 그 개념은 바로 뭐다?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을 이렇게 도입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5번에 넣었다. 응용 프로파일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장소 메타데이터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읽으실 때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장소 메타데이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AP는 응용 프로파일의 약자다. 그지?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AP는 기존 자원을 응용하는 것이다.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